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성기력 촉구한다. 입박점에 감사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나의 노력이 보상받을 거라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다. 누구라가 말했습니다. 목수의 망치와 국회의장의 망치의 가치가 같아야 한다고. 정말 이것이 그렇습니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령 우리와 그들의 노력은 무게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정이라고 믿었던 원칙은 돈과 지휘 앞에서는 사상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내일 부담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희망이란 녀석은 정령 신기로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안녕! 조국의 영원한 고성이들에게 조국의 영원한 고성이들에게 조국의 영원한 고성이들에게 다시 충만이 반사도 자보여하라 그대 조국의 영원한 고성이들에게